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욕채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죠? 저 우지방으로는 눈이 많이 와서 지금 애들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몸들 조심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가즈발선장 중에서 우리 지금 노랑꽃이 지금 많이 폈어요. 우리 드디어 노랑 황금 노랑빛이 지금 우리 가즈발선장이 꽃이 폈답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피고 있어요. 다 피면 더 예쁠 건데 하나 둘 이렇게 피고 있네요. 이쪽에도 피어있고 여기도 두 송이가 피어있고 또 요 밑에 보면 또 여기도 한 송이가 피었어요. 우리 황금 노랑 가즈발선장이죠. 자 그런데 이쪽에는 또 우리 흰 가즈발선장 이렇게 꽃이 폈답니다. 조금씩 죽죽 처지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우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지금 예쁘게 아우 요것 좀 보세요. 자그만한 게 너무너무 예쁘게 꽃이 피었답니다. 와 여러분들도 많이들 피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하나 둘 이렇게 피고 있네요. 와 정말 요쪽에도 흰 꽃이 피고 있고 흰 꽃이라고 해도 속에는 약간 연분웅이 살짝 깔렸어요. 요즘에는 뭐 꽃들이 이상하게 완전 하얀 게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얀 거였는데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살짝 이렇게 흰 분웅으로 이렇게 살짝 변할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 꽃들 좀 보세요. 지금 예쁘게 지금 많이 예쁘게 피었는데요. 자 이쪽에 또 살짝 보면 도랑꽃도 피고 이쪽에 보면 아 이쪽에 지금 여기 이쪽에 끄집은 애가 와 정말 뭐 진분웅 얘가 나는 제일 산뜻하고 예쁜 것 같아요. 완전 진분웅인데 자 이것도 이제 꽃봉오리가 지금 이렇게 몇 개가 또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 얘는 정말 여름 내 고생을 많이 해갖고 뭐 꽃이 안 피울 것 같았는데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주네요. 자 꽃봉오리들이 다글다글하게 뭐 많이들 있는데 그리고 이쪽에 살짝 보면 이쪽에도 지금 자그마한 것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것도 있고 온종 개발 수인장들은 지금 하나둘 지금 꽃봉오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얘들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가재발 수인장들이 꽃필 시기니까 자꾸 제가 가재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얘는 반개를 했어요. 너무 빨간 꽃인데 너무 예쁘게 지금 잘 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는 약간 약간 주황빛이 비치는 그런 꽃이에요. 옆에서 보면 약간 주황색 같은 색깔이 약간 비치는데 화면에는 좀 빨갛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노란 꽃이 지금 한참 피고 있고 망아리도 지금 이제 많이 터질라고 뚝뚝 터질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몇 개씩 이렇게 먼저 피워주네요. 정말 얘들이 아주 작년만 해도 너무 귀한 노란 꽃 가재발 수인장인데 요즘에는 이제 화해단지 같은 데 가면 학원에 가면 이렇게 잘 보여요. 노란 꽃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귀한 게 없어졌어요. 거의 뭐 다들 집에 하나씩 다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는 많이 흔해져서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그 수입 가재발 수인장들이 많이 지금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제가 또 하나를 귀한 선물을 받았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이거 제가 이수님이 정말 또 이 귀한 걸 또 보내주셨어요. 제가 보내주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고맙게 이거 진짜 뭐 가격대도 좀 비싼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지금 일단은 작은 화분에다 심었답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인장은 큰 화분에다 심어서 뿌리가 잘못하면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화분에다 흙이 좀 당긴 곳에서 이렇게 키워서 뿌리를 내려서 큰 화분으로 옮겨도 되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큰 화분에다 심으면 안 돼서 제가 모양은 없지만 작은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답니다. 자 이수님은 이번에도 또 저렇게 귀한 걸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잘 키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옥샤넬에 들어오시면 먼저 분갈이 많이 많이 올려놨어요. 분갈이 하는 거 궁금하시면 혜옥샤넬에 오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많이 춥네요. 추운 날씨에 이제 영화로 뚝뚝 떨어지고 뭐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개발선장들을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정말 뭐 미끄럽고 넘어지기도 할 그런 시기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건강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감기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몸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